자, 그럼 지금부터 우리 오라클에 대한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라클의 가격 정책을 좀 구경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오라클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상형 오라클 제품을 직접 구매해서 그것을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라클이 처음이신 분들한테는 이 내용은 그냥 쓱 보고 아, 이런 게 있구나, 이 정도 또는 오라클은 무료 제품도 있고 굉장히 비싼 제품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제품을 이용해서 어떤 실제 업무를 할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겠구나 정도의 인상을 가지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구경해 보면 좋잖아요 도대체 얼마나 비싸길래 그렇게 비싸다고 하는지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오라클의 가격 정책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좀 개념을 잡으면 좋겠는데 크게 두 가지의 구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디션, 두 번째는 라이센스라고 이렇게 구분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디션은 오라클의 데이터베이스 제품은 그 용도에 따라서 한 네 가지 정도의 제품들이 구분이 돼요 그리고 라이센스라고 하는 것은 그 각각의 제품을 어떤 방식으로 구매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얘기인데 이건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들어봐야지 어떤 이야기인지 알 것 같네요 여기서 에디션으로는 크게 네 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, 익스프레스라는 것이 있고 익스프레스는 공짜예요 하지만 기능이 많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리수업에서는 익스프레스를 기준으로 수업을 진행해 나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서 고안된 오라클 버전이 퍼스널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아주 많이 사용하는 스탠다드라고 하는 에디션이 있고 그리고 기능 제한이 없는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에디션이 있어서 크게 한 네 개 정도의 제품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제품의 관계는 뒤로 갈수록 가격과 기능이 훨씬 더 높거나 많아집니다 그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라이센스는 각각의 에디션을 어떤 기준에 따라서 구매할 것인가 라는 것인데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임드 유저 플러스라는 것이 있고 프로세서라고 하는 방식이 있어요 자기한테 유리한 걸 선택하시면 되는데 네임드 유저 플러스는 여러분의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있으면 그걸 이제 사용하는 컴퓨터가 몇 대냐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네임드 유저 플러스고요 프로세서는 얼마나 많은 사용자가 쓰느냐랑은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컴퓨터의 CPU의 성능이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가격이 높아지는 것이 프로세서 방식의 라이센스입니다 그래서 이 에디션과 라이센스는 서로 어떤 관계에 있냐면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자 우선 익스프레스는 MySQL과 같은 공짜예요 그렇기 때문에 라이센스는 상관없어요 공짜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퍼스널이라는 것은 개인에게만 허용되는 거거든요 즉 한 사람이 사용할 때만 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임드 유저 플러스 방식의 라이센스만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 명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탠다드 방식은 스탠다드 네임드 유저 플러스와 프로세스 방식을 동시에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탠다드 에디션을 구입하겠다 엔터프라이즈 에디션도 마찬가지 그렇게 여러분이 결정을 하셨다면 그러면 자기가 어떤 상황에 있냐에 따라서 저렴한 라이센스를 선택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오라클을 이용해서 수백만 명이 접속하는 사이트를 운영한다 그럼 네임드 유저 플러스를 쓰면 안 돼요 프로세서 방식을 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우리 회사에 몇 명 안 되는 사람만 쓴다 그러면 일정한 사용자의 수 이전까지는 프로세서 방식보다 네임드 유저 플러스 방식이 더 싸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에서는 네임드 유저 플러스 방식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가격 구성을 살펴봤는데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한번 사례를 통해서 계산을 한번 좀 해봅시다 끝